우리 염소들은 이름뒤에는 끄덕없어요. 저쪽 언덕 위에도 엽소가 보이죠? 뜯어보는 까만 염소가 보이네요. 쑥을 이 정도 많이 캤어요. 2월 3일인데 오늘이 이런 풀밭이 있고 쑥을 캘 수 있어서 얼마나 여기 아랫밭 저쪽 귀퉁이에도 쑥이 천재예요. 많이 캐서요. 이제는 쑥을 그만 캐도 되겠어요. 쑥 그만 캐도 되찌고 갈까봐요. 근데 좀 아깝긴 해요. 쑥이 엄청 크잖아요. 탐숲이 큰 숲이 없는데 그냥 가긴 좀 아깝네요. 여기서 조금만 더 캐고 가야되겠어요. 이렇게 좋은 쑥을 그냥 두고 가긴 좀 아깝죠. 통통해서 몇 개만 바구니가 가득 차겠어요. 아우. 쑥을 이쁘게 잘 이끌어. 아우. 감사합니다.